어디서 58도 내 옆에 이리와 아 두고 대체 지금 슈퍼샵 출음 주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좋겠어 이 노래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 진짜 아 참 아 렬舌歌手李永之의 왕루节무 물론 안 준빼 무슨菜 마지막 1기 종방邀请 BTS的索珍 닮은嘉賓 평소에 민주의嘉賓도 隨性打扮는 영지 预告 중 부단화는全裝 打开 문 见到索珍 하이디 맘跪下 超紧张 2人唱歌时 영지正在早久 후 라이竟拿起一瓶金門高량 超台的画面 看了好 친切 其实那瓶酒 是台湾留学生 送给他的生日礼物 最后还播起 碩珍去年的生日剧作 超级违鱼 看着他一副 难为情 却不由自主 跟着跳的画面 令人更期待 正片的播出了 8차선에다 진 나온다 진 나온다 진 나온다 누구세요 포스타 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 2 1 1 5 5 5 8 5 5 5 5 5 5 5 5 5 6 5 5 5 5 5 6 6 6 7 7 7 7 8